그룹은 지난해부터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가족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일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실천을 위한 약속보고대회에 참가해 그룹의 일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실천 약속보고대회는 여성가족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성격차지수를 발표하는 세계경제포럼과 연계해 기업, 기관, 단체와 정부가 힘을 합쳐 최초의 민관테스크포스 출범을 선포하고 실천을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민간 TF는 앞으로 3년간 활동을 펼치게 되며 우리 그룹은 TF 참여기업으로 그룹을 대표해 한화생명 차남규 대표이사가 공동의장단의 일환으로서 주요 의사결정과 양성평등 실천 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TF 출범식에서 한화생명 김현우 실장은 그룹이 펼치고 있는 일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실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룹은 이번 민간 TF 참여를 계기로 여성고용 확대와 여성인력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